소풍으로 당시에 암호 100원 이룬 떡볶이 꺼내소입니다. 소풍을 무조건 택배하실 때 지금 바로 보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TV 플랜사랑 소풍이 있는 노래입니다. 안녕하십시오. 이런 사람? 아, 뭐하네? 어? 앉으십시오. 뭐하냐? 어? 야. 아, 이거 어디서 봐. 나 좀 안 보고. 너는 다 나와라. 왜 이럴 뭐하냐? 여기도 한 상태가 안 좋아지? 내 아이.